띵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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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죠? 저희가 드디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저희 누워있는 건 수빈이고요 리스 그러면 놀라요 저는 지금 아직 밥을 먹지 못해서 밥을 먹으려고 해요 리허설이 오늘 8시에 있거든요 лиш 없어서 그 처음에 닭강정이 있었던 떡 맞아요 왜요? 아깝게 졌어요? 전혀 아깝지 않죠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거 바닥에 떨어진 거야 괜찮아요 제가 땅이 떨어진 거야 바닥에 떨어진 것도 잘 먹어요 아니 땅이 떨어져서 슬리퍼에요 건드려도 내가 다시 올리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해, 행복해요. 헬스장 언제 갈 거예요? 가야죠. 이제 가야죠, 가야죠. 운동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다고요. 헬로우! 열심히 달려서 지방을 좀 태울 거예요. 네, 지방을 좀 태우고 저는 혹시 모를 볶음 공기예요, 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요즘에 공부할게요. 그래서 또 먹느라 제가 닭값을 꺼내서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안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끊은 지 오래돼서 이제 또 시작해요. 네, 잘 먹고 반갑다 고시락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안녕! 딩동! 잘했어요. 운동 잘했어요? 네. 오랜만에 운동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네요. 네. 올라가서 프로그램 100개 하고 잘까요? 네. 네. 어? 음식이다. 네, 어디 가세요? 감자인데? 포테이? 어? 아니, 그러니까 다 먹은 거예요. 어, 다 드세요. 다 먹은 거. 형, 배고프다. 열심히 했어요. 유산소 아직 더 안 됐으니까 저희까지 뛰어, 뛰어. 아니, 형이 업고 오리걸음으로 걸어가기. 오케이. 지금 바로 실행. 오리걸음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오리걸음 네, 여러분. 저희 포바 지금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하루가 긴 긴 것 같아요. 우리 알리스 여러분은 잘 계시겠죠? 또 이렇게 하루로 하루가 끝났습니다. 네. 오늘 싱가포르 첫째 날 끝. 끝. 고요. 아멘. .